이거 보세요 네 너랑 브이로그 아이고 참 비가 와가지고 Hey what's up friend How you doing man 아 자냐 내 엄마 지금 시간 일심되어 진짜 어제 롤 점검날이라서도 못했을텐데 새끼 어제 또 이거 이거 또 이상 가 있구만 남자에요 남자 야 그리고 니들 그 뭐야 코로나 4단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4인 다니면 안돼 야 저거 가 아침잠 끝 아 나오세요 아 나오라고 아 오늘의 나오라고 아침에 연어 진짜 좋습니다 아침조심저녁 받으세요 싹 넣고 싹 가는 다음에요 파워온 온도 온도 180도 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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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e 진 do 수oug Boh.. 기름 나온거 보세요 기름 나온거 보세요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기름 나와 기름 물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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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갬채&깬납 아아아아아아아 룩에더 깬납 베이비 잘라주세요 락 덕 감에서 and the last raise wow 깻잎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말아가지고 제가 근데 인스턴트 푸드 뭐 라면 이런 걸 많이 안 먹는 이유가 내가 좋은 음식으로 먹어서 생강이 하나로 라면 안 먹는다 라면 안 먹는다 아 아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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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네 아빠 물이 시원하게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오늘의 아침은 컴플릿 아예예예예 don't forget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we need another protein 티 맛이거든 티 맛 자전거 타고 갈겁니다 야야야야야 일단 이제 운동을 할건데 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덥진 않아서 일단은 그 뭐야 운동 가면서도 워밍업을 할 수 있게 바다 워밍업 하는 것보다 가면서 그게 바로 이제 자전거 타고 갈겁니다 이겁니다 아 예 일렉트로닉 바이스컬 예 정기자전거를 제가 하나 구매해버렸네요 신발에 집어넣고 강력한 장은 앗 공정처 장은 2 쇼 3 크루 식어보세요 다리요 제 친구가 김치 하는데, 김치를 보내줬습니다 김치, 이건 뭐 참지 바로 라면 저한테 메세지를 계속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이, 지금 핸드폰 배경음악을 잠시 나갔냐? 너의 마음이 피크닉이야? 물이 이렇게 끓고 있죠 진나무 끓는 사람 내려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인중샷이야 라면은 뭐다? 밥만 보고 난 죽잖아 신라면 와 냄새 죽어 진짜 오랜만이다 이 첨장 다 죽었다 와 이 맛이지 이 맛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 친구가 하는 옹달산 김치였는데 십이 김치처럼 맵진 않아요 근데 조금 매우면서도 엄청나게 시원해 김치는 시원해야 되거든 혓學생사 미성 지옥 마 공기 엄마 내가 진짜 페이스 지니어스야. 보세요. 그쪽이요. 제가 그쪽이랑 꼭 커피 한 잔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잠 못 잘 것 같거든요. 후회보단 도전이 낫잖아요. 근데 자꾸 내 얼굴에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내 얼굴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까지 괜찮아. 나 이거 보면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진정한 성희롱이야. 야 생각을 해봐라. 제 여동생이 나한테 만약에 이렇게 대든다.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절대 딸은 결사반대. 딸은 아빠를 닮아요. 근데 저는 남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제 얼굴에 바로 그냥. 아빠. 아빠. 인형사정. 바로 이런단 말이에요. 남자 아들로. 남자 자식으로. 두 마리만 낳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이미. 며칠 전에. 이모티콘 기재. 정식 등록을 위해서. 심사. 아니 심의를 겹치고 있어요.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겠죠. 한 2주간 정도 심사가 된다는데. 솔직히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쓰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기대 좀 해주시고. 지 저녁 얼마나 며칠 남았는지. 53일. 52일. 51일. 52일.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 20일차. 운동 21일차. 운동 23일차. 오늘은 부상당했다. 지 일기 쓰는 애. 있는 거 하면. 진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과금빛이라고. 본인의. 피드백.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득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써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려워요. 이거. 에. 이거 먼저 집어넣고. 이거. 보세요. 어. 보세요. 스프링처럼. 이거 보세요. 어.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에. 이렇게. 약간. 분노. 분노. 나 이거 못 참겠다. 이거 보세요. 어. 에. 어. 제가 이제. 태그라고 해서. 태그라는. 저희 회사가. 마랑TV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건데. 이제. 굉장히 편하고. 셀프 커스터마이드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많은. 많고. 다양하고. 재밌는. 운동 스포츠. 이러한. 뉴스. 어. 고찰. 이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아님. 투표를 받고 있대요. 물론 뭐. 지금 베타 시즌이고. 지금 테스트 받으시는 분들만. 한정적이지만. 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 링크에. 이. 댓글 링크에 있는. 투표 한번만. 숙련 선생님 치고. 한번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돈. 가봐요. 안그러면. 근처경 절속할거야. 아. 나였으면. 벌써. 동갑. 봤을텐데. 나였으면. 수. 없지 많은. 말을. 나. 기도해왔죠. 할. 뚫을. 또. 뭐. 다. 사랑이란 말. 알지만. 눈물. 없지. 사랑이란 말. 도. 했는데. 사랑은. 너. terrible. es. Noel.